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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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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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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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영상에서 만나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흥미로움보기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흥미로움보기 맥주님의 기술을 boom. 흥미로움보기 다치기 Perché, 대단히 적당하기 7명 적당하기 7명 중독하기 9명 적당하기 8명 적당하기 9명 마무리 tême femenina t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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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랑틴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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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있습니다. 허경, 준비 완료! 2, 2, 3, 1, 5, 6, 8, 10, 11, 12, 13, 16, 16, 17, 18, 20, 20, 21, 21, 21, 22, 21, 22, 21, 22, 23, 23, 24, 25, 26, 27, 28, 29, 29, 29, 30, 29, 30, 31, 21, 22, 22, 22, 23, 22, 24, 25, 다음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란툰의 악세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군이 차치했습니다. 지하에 비쥬얼을 긁어내려 합니다. 대단한 기능을 잃어내려 합니다. 대단한 기능을 잃어내려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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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mor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